17성, 17성, 제발 17성 바방 안 했어! 구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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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갔어! 갔어! 15성 갔어! 15성 갔어! 17성, 17성, 제발 17성 바방 안 했어! 17성, 제발 17성 17성, 제발 17성 좋잖아! 괜찮잖아! 아니! 그 맞잖아!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그거를 파방을 안 날려왔어.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지 그거를 그렇게 한 번에 가버리냐 이 나쁜 자신이야. 아... 왜 불쏘리만 해! 넌 애고파괴 확률 2% 아니잖아! 39억은 어디 가서 빌리지도 못할 거 아냐 40억 대출 아무도 안 돼! 아 진짜 그 버튼 하나 잘못 눌렀다고! 정신 나갈 거 같아! 진짜... 저 진짜 우리 피섭한테 아케인 치워주고 싶어요! 저 진짜 신뢰도 인정할 수 있어요! 빚 장부거든요! 그동안 제가 빌리고 갚은 내역인데 구독! 진정! 깻잼님! 하하... 헐... 제가... 하하... 하하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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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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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요 제가 아케인을 하나 더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올리는 거 맞죠? 아닌가? 네 맞아요? 이거 원래 스타버스 표시 안 되는 거죠? 원래 이런 거죠? 구독! 말이 묻었다! 다섯 타인 돌아버린 거 같아 마수 손 떼려 그냥 제발 제발 붓고 지켜주세요 말 임났다! 붓고 지켜주세요 왜 몰래? 야 너가 몇 명의 도움을 받은 줄 알아? 이건 너한테 얼마가 들어간 줄 알아? 제발 야 이 나쁜 자식이야 자동 확인하고 붙어줘 제발 한 번만 붙어줘 한 번만 붙어주지 가방하면 이제 돈 없단 말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준다 이제는 가주자 나 많이 울었어 이제는 가주자 나 진짜 너 때문에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미쳤냐고 아니 이 정신 나갔어? 배하고 가볼게요 아니 내가 뭐 줄 수 있는 게 없냐 감사합니다 밥 안 켰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억 6천 드는 거 한 번 눌러볼게요 이게 성공 확률이 30번인데 제발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이 자식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와 무슨 감정을 하는데 80만 명 줘야 되냐 너는 이건 너 어디 가서 할까 1명부터 햇먹이를 한 7개에다가 콜라도 한 5개 주고 블랙큐브 5개 한번 해볼게요 레전더리 가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선택할까요? 혹시 모르니까 마력 9퍼 레전드 가주나 위에 거 아래 거 줄만 바뀌었네 아 근데 마력 9퍼가 나와서 되게 애매하다 가자 가자 크왕 말고 레전더리 너 이 자식 에디로 혼내주겠어 에디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에픽 갔어 마력 9퍼 땄어 어 뭔지 떴어 에픽 갔는데 마력 9퍼 땄어 나 진짜 시계 혼내줘 버렸는데 불쾌한 셈 밤 음? 부류신가요? 저의 스태프를 선생님께서 돌려주시는 건가요? 아 매소가 없다고?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니 내가 주면 되는데 어디 가 그렇게 그 애 불큐가 터지고 있습니다 안 변했나봐 화나는데 두근도 돌려도 되나요? 잠깐만 아니 이거 당신 거 아니야 구독 여러분들 저 위메그 있는데 이거 두 개만 까볼까요? 마렵더냐? 마렵더냐? 아니 미쳤나? 아니 아까 잠옥도 0154가 떴다고 그러더니 미쳐버린건가 이 자신? 한 번 더 했으니까 마렵 어? 박무 나쁘지 않은데? 박무 비숍 되게 낫지 않아요?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는 마력이 떠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? 마력 붙어주나? 아 올스텟 오퍼? 비숍이라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소울치고는 잘 모르겠다 킹숍이라서 올스텟이 나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에반이 쓸 것도 아니고 우리 비숍이 쓸 거거든? 다 같이 멸망전하고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웃겨 지은님 저번에 그 아케인 스태프 잠깐 달라고 하셔서 아직 안 끼긴 했었는데 네 그 조보샘 어디 있어요? 저 지금 몰아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몰아 쓰러 갈게요 와 17성이네 조보샘 네 저 불큐 17개 남아있거든요? 그거 불큐 제 건 아닌데 총 6센 높고 레전더리를 안 갔어요 그래요? 전반 가겠네 그러면 오 안 뜨네 레전드 안 가더라고요 이거 렉키 큐브 잃어도 돼요? 완전히 밀리면 어떡해요? 뭐 마만만매는 상관없긴 한데 써도 되긴 하는데 마만만맛 안 쓸 거잖아요 어차피 오 마만맛 떴구나 아 쓰실래요? 지은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련로 6평 돌려야지 그러면 렉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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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맛보고 했네 원래 큐브는 맛만 보는 거지 돌릴 때마다 김밥 한 줄인 거 알지? 렉키 김밥 부줄 렉키 렉키 김밥 내줄 김밥 부서줄 아니 이거 미친놈이네 이걸 부서준 말 거대기 렉키 렉키 애가 도라이였네 이게 좀만 더 써봐야겠다 렉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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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고 돌릴렌다 렉키 잘 안 가긴 하네 이 정도면 임시로 쓸만하겠다 가져가시 임맘하면 비쇼파한테는 개꿀이지 그럼요 감사합니다